여자친구 누가 팀이라고 하셨어요? 제수님 제수님 아니 제수님을 누가 엠마티 아이코 진짜 형 누가 팀이라고 있던 거야? 파이맛 재수 파이맛 재수 재수랑 존대요 티밍이다 신고 티밍 신고 티밍 신고에요 그거 저 존목 아닐까 존목? 존목 아니야 저거? 존목이자 티밍이죠 그러세요 그 바로다면 욕설 아니야? 아 사고요 사고 진짜 못하는데 사고 진짜 못하는데 강 fluff 숙소 장 Wee 케이컢 관련된 어헛헛헛 굴속 굴속아야 돼 굴속 굴속아야 돼 굴속 흭 굴속 기어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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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일대일 1대1 1대1 도망이다. 1대1 1대1 T-15분만 모든 환자의 질환이 필요한 것들은 모든 환자의 질환이 필요한 것들 제작진이 필요한 것들 위고 있어 위앞에. 위 있어 위 있어 위 있어 위 있어. 좋아. 쉬어 쉬어 쉬어. 다른 일밀 찾아. 다른 일밀 찾아. 우기고 터러 우기고. 깜짝하게 나만 하진 않겠다 아 살짝 망했어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나가는 게 나을텐데 지금부터 망했어 다 내려갈 수 있을텐데 나 띵띵골 생긴 나 띵띵골인다 고개 숙여 나 띵띵골 나 띵띵골 나 띵골 나 띵골 오빠 어디서 올거야 오빠 오빠 띵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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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ne out of three. One out of three. two out of three. two out of three. One out of three. Facilities. two out of three. two out of three. two out of three. two out of thr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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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너무 좋았어. 이거지, 이거야.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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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mistakes Sensile 알려 täusion 차렷구 Nerdy I'll stick ready 나 가득 가득님 가득님 저 아무것도 없는거 확인.. 탈출하라 카드 있는데 가장 안.. 오케이 탈출..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니엠 저거 제국 그냥 기계해 볼까? 아 탈출한 다음에 탈팡해 놔면 돼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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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자 어디 갔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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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내가 님을 죽여도 될까? 아니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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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 SCV subjec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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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슬라 지나서 오른쪽. 어디에 있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가면. 비해를 빼.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왔구나. 뭐야 누구지? 뱅뱅이. 뱅뱅이. 뱅뱅이 어서오고. 뱅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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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잘 받아요. 절 봤어요? 저쪽에 저쪽에. Tc랑 붙여. Tc랑 붙여. 복는 나 같아요. 뱅이 핫혀? 오? 됐어 구일사 있다 구일사 있다 오케 가나죠 그쪽 그쪽 잠깐만 오 잠깐만 가야주세요 까봐 가서 죽여봐요 죽여 3티어 아이고 안녕하십니 이거 오케 한 명 남았다 야 내 눈에 봐라 내 눈에 봐라 내 눈에 봐라 덕산큐 오 벌써 돌아간다 가드들 어디갔어 가드들 오 발전기 3개 아니 2개 들어간다 오 쉿 덱덱이 안에서 내려가서 죽여라 어 3개 들어간다 오 내려가 내려가 덱덱이 내려가 빨리 직진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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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가지고 써보신 왼쪽 탄삼이랑 댕댕이 방 디디디디디 탄삼 저 댕댕이 방 그 저기 저기 레이건방에도 찾았다 찾았다 그 레이건방 저저저 여기 닫고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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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이렇게 저 owo 이렇게 저 Der 에 그 또 가서 이따는 저거 보자 신장 별로 안 나왔데 가야주는 거 으 아 아 으 으 으 뱅뱅이님은 옆에 좀 숨어있는게 어떠어? 어? 왜? 왜 연령? 후! 왜 나 빡세게 왔나? 3분밖에 안잤는데 3티오면 이건 꽤... 좋은거군요 왔다! 아 연령 왔구나 폐단 쪽에 2명 나갔다 전화 됐어요 2명 나갔다 3 SCP 서브젝트 2명 나갔다 지금 온다 온다 오는구만 바로 앞엔...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잠갔어요 들어와? 들어와? 공격 2명 2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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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표1 3표1 2표1 3표1 4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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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보여! 여기서 안 보여! 이거 사퇴요? 드론 드론 드론! 여기서 놨자! 안 돼! 안 돼! 이거 다 돼! 이거 다 돼! 오오! 아하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와 사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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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쫄기면 안 되는데. 쫄기면 안 되는데. 쫄기면 안 되는데. 무서워. 쫄면 안 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쫄면 불어요. 예, 불어요. 나이스! 나이스! 야, 으, 이건 안 돼. 이건 잘했다. 어, 뭐야? 야, 나가, 나가. 이거 열어줘야 해. 이거 열어줘야 해, 가지. 이거... 빨리 오기엔 차려. 무서워.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미쳤나고, 진짜. 진짜로 믿고 있었다고. 진짜로 믿고 있었다고. 진짜로 믿고 있었다고. 오, 안녕하십시오. 사고관사 엡실론 공사입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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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제스야 이제 방어도 안 갖고 계세요 제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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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카우스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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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베 어, 설정까지 뒤로 까야 돼! 하이베, 하이베 튀었나? 찐 거 같은데? 하이베 찐 거 같다 하이베 피쳤나맛어 그냥 튀었어 어, 왜 이렇게 쎄어? 저게, 하이베, 하이베 하이베, 하이베 오케이, 오케이 마크 두자 와, 하이베 피 914 되었었어 잠깐 하이베 피가 914 되었었어 아 지금 칠고 땀콩 댕댕이 있고요 시작 카우스 때문에 카우스가 학살한 거니까 그리고 제수님은 타서 사로를 담으시고 화학자 화면을 탈출했습니다 제수는 나왔네요 아 조접붙다 카우스 잘하는데 조접붙다 네 거기 있지 아니 그거 때문에 뛰어지시는 거 아니야 락살 락살 거리니까 엇보치는 거 아니에요 좀 해줄게 여기 다 죽었어 탈출이 몇 명이집? 8명 앞에 빨칼랑 불카있어 저기 싸네 있네 오케이 댕댕이도 한 마리 있어 그거 때문에 죽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체포를 먼저 뚫어야 되는데 못 뚫어요 뚫어도 카우스 안에 카우스가 있어 야 저거 뚫고 있어 야 이거 다들 뚫어있어서 안 들어가기 싫다고 다 뒤로 빼잖아요 이미 근데 저 영혼으로 한 다섯 명 갔는데 카우스가 지금 다 쓸었어 아 일단 아까 카우스 때는 합 기계 잘 받아가지고 그 구르기 1.4 하고 바로 뒤쪽으로 죽었어 난 할매 남았어 할매 형에서 카드 두 개가 남긴 거 죽었어 난 빨카랑 불카 남긴 거 죽었어 그거 먹고 할그 정리하는데 진짜 V1.4는 레전드였다 포크를 이후에 텐이나 보고 그러고 Beto 제 Titans 아세요 does it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уст 어? 어? 손만 잘 써야 돼. 와 여기라고가 오셨다. 여기라고님이 오셨다. 야 방수할게. 야 방수할게. 손만 잘 써. 야 겉모습 뚫고 발음 friction 하면서 라디오 잠자 그 활동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곳은 이곳을 사라지지 못해! 오잉 나 언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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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방이 있으신 거에요. 1 out of 3 generators activated 2 out of 3 generators 3 out of 3 generators 4 generators have been successfully engaged SCP-106 contained successfully containment unit November 10 2. 2. 4. 4. 5. 5. 5. 6. 5. 6. 6. 5. 6. 7. 5. 8. 8. 9. 10. 11. 11. 12. 12. 12. 코스 대비 그거 먹어요 이게 내려왔다 여기만 한 번만 올려주세요 나 미르타카 있어 고맙습니다. 쐈다 쐈다. 하... 에이 불타고 있다. 아... 여기 있네. 아... 이게 카오스가 오고 있네. 이게 카오스다. 아... 카오스! 에이 없네. 카오스 마트! 아... 카오스는 역시 명활하지. 믿고 있었다고 카오스. 아... 근데... 아... 근데... 아... 아빠도 나왔나? 여기 어디 갔대. 그치. 생각만. 이쪽 두 명만은 일단 다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들도 집에 왔어. 우유형만 조심해야 돼. 아니. 우유형은 그냥 저 형. 저 형.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네. 다 됐어. 야, 야. 아, 진짜. 어 겉처럼 이것봐라. 야 나와. 내 샷놈이야. 잠시만요. 내가 낸 것 같아. 진짜 한 앞에 닿기가 났는데. 슬탈. 슬탈 갑시다. 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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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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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o, dos. entendu 근데 adventurous. 오늘 Executive Premier minute few days and a half of my recovery at sea go away. 아, 레이건 너무 좋아요 레이건 너무 좋아요 아, 레이건 너무 좋아요 아마 엑셀피 그쵸 3 2 1 cp 0 7 9 contained successfully by chaos insurgency 할매방에 왔 라스트 엠티에프 있어요 걸어 말 finishing 금 굿 멈추지 그 선생님은 Doctors 와... 이름이랑 너무 상반되시네. 와 나 땅콩이야. 불융이네요. 문 어떻게 열어? 가드가 벌써 왔는데요? 저 바로 체포 왔어요. 문 어떻게 열어요? 혹시 티브 있어요? 아 있어요. 자동으로 열려. 지금 누구 누구죠? 아 저 일단 체포. 오 구령님 일로 와봐. 아 아파. 아 아파. 구령님 구령님.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선종 성공. 저 지금 사려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재수 벌써 나왔는데? 밑에 박스 나왔지? 저 지금 피가 좀 많이 달았거든요? 재수 둘씩 왔어요 일단 한 3분의 1정도 달았어요 저 굴이 다 발견했어요 아 이거 세포 안 막을거야 일단 또 뿌려놔세요 부위사에 부위사 저도 갈까요? 뭔데요? 띵띵띵띵 띵띵띵띵 와 가드 가드 탄상 이거 틀고 없죠? 어 틀고 있네 틀고 있어 오케이 나이스 이제 없잖아요 띵띵띵 띵띵띵 아이고 얘네들이랑 싸우다 좀 많이 좀 까졌다 배똥도 까졌어 아 진짜 얘도 활약 왜 이렇게 세? 여기 구류빵 틀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활약이 세냐 아 깝다 파탉 목소리 파탉 목소리 파탉 목소리 하트 생각해라 아 이거 트롤만 하냐 구룡님 구룡님 구렁님 마이크가 없나? 아 사고님도 있네 사고님이 있으셨어? 네 사고도 있어요 땄다! 재수 한만 땄다! 숨 들고 있는 데서 하나 땄어 재수 많이 탈취한 것 같은데 어 깜짝이야 뭐가 있다고? 아 나가긴 쏴 danger light containment zone overall decontamination in T-minus 10 minutes 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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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올라갈게요 저 예? 아 올라와요 올라와요 아 뭐야 남았다 남았다 이제 없는 것 같은데 1개인트에 누구 있었나봐요 제가 이거 좀 이거 문제가 있는게 제가 이거 오 최수 어디요? 어 체포 어딘지 아세요? 체포 체포 있나요? 아니 저 체포 있어요 저 위치에서 어디 가야되요? 직과 편이요 어 살았다 살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피가 많이 깎인 상태라서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긴 피가 어? 아이고 자긴 피가 천인데 아 천이 아니라 구 백 다들 체크로 와주세요 아 구 백 갚여서 다니지 아 구 백 갚여서 다니지 막 오 백 천 막 이런 수 아 구린이 일로와봐 여기 여기 체포 오 땅콩이 빼 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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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아 이거 또 여기 앞에다 한번 더 싸고 그 다음에 또 빠질게 해 뒤가 그렇다 네 그래 지금 사고 사고 부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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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류 지 shoot 칠 래이거답다 레이거답다 Sch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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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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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건밖에 안 가여서 실력했는데 나 야 이거 라이거 못 잡았으면 우리 다 죽을 거였다 이거 약간 지금 침산될 뻔했는데 그래도 아직 쟤네한테 있을 거야 너 아직 앞에 똥 있지? 존비님 저거 앞에 똥 보이셔 보이셔? 너 마이크가? 네 어 주사 안 빼 이어ank 아 통과 어 통과 만약에 퍼요 핸드 ров대 이렇게 빼 이렇게 놓고 있다 어ח 이제 여기서 댕댕하고 담악기 힘들 어 에반데? 아니 아니 아 이거 틀렸어야겠다 너무 아프겠다 문 닫을 수 있잖아 문 닫을 수 있잖아 어디야 어디야? 어 어디야 속도 안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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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Build 1대 채우고 스택까지 여기 있어요 орт니까 저 실드 채우고 나서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댕댕하고 하고님이 어양 워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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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se 여기 앞에다 똥뿌리긴 했어요 오 발라났다 발라났어 그럼 우리 면막만 여기 남고 우리 저것만 남고 어 저것만 남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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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는 곧 닥치니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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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방에 뭐 있어요? 핵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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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요? 핵방에 올라온 거 없죠? 핵방에 올라온 거 없어요 핵방에 이제 시작됩니다 아휴 어디 있냐 태모 쪽 한번 와보세요 칠군이 칠군 가고 가보세요 사모 쪽이 없어요? 사모 쪽에 있어요 왜? 사모 쪽에 뭐 있어요? 핵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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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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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맛있겠다! 베이비 치셨어. 베이비 치셨어. 왕 진짜 등장해! 루트워라! 왔다. 좀 봤어! 저 어디로 가요? 뚜벅이요 뚜벅이 저 서버 주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줄까요? 어..사고님 그 사거리로 가봐요 사거리 저 저 저 저 구름이 구름이 두명은 뭐예요? 뭐예요? 구역사고 칠구하고 두개 사고집 여기 체포 그 사거리 체포 나오거든요 아니 체포해봐요 또 강아지 뚫려요? 다 눌려가지고 딱 그 소리 뚫렸는데 어디였대? 여기 어디였대 아 내려갑시다 땅속에인가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있는거죠? 땅속에 있는거죠? 부상목표 아 딱 등갑춤 여하셨나요? 구역사 바로 앞이야 구역사 바로 앞이야 구역사 바로 앞이야 와 아빠 나 첫째야 아빠 나 첫째야 어 첫째야 와 첫째다 더럽다 진짜 문도 없어 어디 엘리베이터를 못 닫지 아 뭐야 다 어디갔어 근데 구역사 엘리베이터 아래에 구역사 있으니까 여기 두개가 못가면 할비안에 구역사 구역사 엘리베이터 다 빠졌어 아까 과학자 재수 말고 다 흩어져요 에어로 에어로 문 달아나야지 너 못나가 구역사 엘리베이터 구역사 엘리베이터 구역사에 들어 불구들을 부수 spelled 구역사 연 Drives 용기사 요즘 안중 총 엘리베이터 asm 심 bold 에어로 어 콜 오 한 명 더 장전했어요 1,6,6 있어요 헬베 있나요? 헬베 있어요 언니 빨리 잠갔어 헬베 있어요 님들 헬베가 없애고 3티어 됐어요 3티어 3티어 체수 에잇 체수 가요 골로 헬베이 님들 헬베 어? 체수 백이요 체수 백이요 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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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라는 이거밖에 없는데 에어라 아이액 아이액 아 망했네 아아이 아이자 내가 시키보내 주 이거 주워 저 여기 놈들이야 네 그러지마 아이씨 스타트렛 뒷빛 끊어놓고서 어디서 젤 군은 지금 상표합니다 어 대박 아아 잡아 잡아 저 발전기 저 발전기 발전기 어디 발전기 할배가 꼬마 할배가 밑에 있는거 같은데 발전기 그 뭐냐 아 여기로 할 줄 알았는데 할배님 거기 발전기 아야 일배 내려가있어 내려가있어 아 올라가있어 올라가있어 발전기 어디라고요 지금이 아니 껐어 껐어 할배가 껐어 이게 그럴 줄 알고 우리가 확인하고 왔지 지금 올라갑니다 발전기 그 야 껴대요 껴대요 껴대 몇명은 할배가 지키고 몇명은 할배가 있었네 그 할배방 들어갑니다 일단 할배 줄 일은 없어요 한 명 있다 과학자 과학자 한 명 말고는 없어요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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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만들고 올라가서 아 불칸 만들고 올라갔어 빨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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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같이 출전해서 은빈에 르니까 할배방으로 아 저 세커팩 저 세커팩 저 세커팩 저 세커팩 저 세커팩 세커팩 저 세커팩 용인판 왔어요 여기 부시면 애들 위치하겠지 해빵이 없죠 아무도 해빵이 없어요 저기에서 하나 모르는 체포가요 체포체포 사무구역 뚫려 수도 있죠 하나 조합 뭐예요 사무구역 뚫려 수도 있어요 하나 모를 때 일단 일공력이나 댕댕이는 지켜주고 있기대요 아 댕댕이구나 라싸다 여기 체포 앞 나가서 과학자 있는 저거 확인한 거예요 아니 우리 소통이 안돼 우리 밴댕이님 왜 거기서 만성하고 있어 저희 A배 A로 올라가시는 분들 그 체크포인트는 오른쪽에 어 밴댕이 죽었어? 저희 한번에 결단해 야 죽었어 야 밴댕아 죽었니? 죽었니? 어떻게 가십니까? 어 PT방에 있나 바구님 에? 거기서 쭉 내려오면 돼 거기 간 다음에 쭉 내려와 쭉 내려와 쭉 내려와 쭉 내려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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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쪽으로 쭉 내려와 오이 샛 저 저희 서버시 발전기 2개 했어요 이거 전형문에 없는 거 같네요 가고 방 쭉 나오면 체포 나와요 어디로 가야 돼? 내가 5개 도전이 있는 사람은 기려와 쭉 내려가면 댕댕이도 있거든요 같이 와 수레터 수레터 뭐 어디 보임? 어디? 할배아 할배아 근데 친구 3티원님 거 안지 여중이가 문천데 여중이 형 여중이 형 여중이 형 여중이 형 여중이 형 여중이 형 인마 이거 할 수 있음? 그거 하는 건 쉬운데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뒤로 오네 보세요 여태까지 죽었던 준비들이 왜 거기 떨어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은데 지금 애들 모르게 막고 있거든요 저희 형은 83살 없어요 그냥 없어요 83살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이거 안 죽어 안 죽어도 안 죽어 안 죽어도 안 죽어 괜찮아요 팔짱 아프거든요 팔짱 아파 팔짱 아파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보통 죽어 그게 아니다 이게 안 죽는다 뭐지 아 정말 정말 통맞으면 안 아파요 사건만 텀레드까지 님 납법 먹음 납법? 오 죄송한데 죄송한데 납법이건 자신건 오히려 여기 떨어져서 살면은 이제 16분 동안 대업 말만 해야 되는데 내가 아이 숨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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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안녕하세 안녕하세 가 가 가 가 납석지 알겠습니다 님도가 님도가 아니야 아니야 아 군민님 거기 레일 건방이나 서버에 있는 게 여기 세 개가 뭉쳐있어야 돼 와 엄청 많아 이렇게 발종기가 좀비 들어야 되는데 좀비가 7민빵 2명 있을 필요 없어 그냥 한 명이면 가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가도 돼 나 환자가 있어 그래 좀비 사기 있을 거니까 좀비님 좀 혼자 도와주세요 아 난 여기서 5층이나 빨리 갈게 아 진짜 이다 손 여친보도 간다고 여친보도 간다고 문 닫아 문 닫아 님 님 머리 뽑는 수가 있음 아 저도 도와드릴게요 자구방에 한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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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물거지 저거 아 뒤비야 다 따라와 뭐야 뭐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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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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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어떡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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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야 뭐야 취근이 잘 재수하자 체근이 사구방 밑에 그냥 섰어 대머리가 대머리로 대머리 가구방 밑에 있다고요? 응 그 사구방 밑에 아빠?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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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내꺼야 내꺼야 잡고가라 아빠 내꺼데 왜 나 마트 못보게 아빠 아빠 나 왜 마트 못보게 서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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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아, 아빠ān 아니, 밥도 못 보게 해, 아빠 Alone 아빠, 얼음 먼저는 알겠는데 아빠, 놔줘x2 아니, 아들 목소리가 이미 어딨냐, 아들? 아빠가 말 대꾸? 아빠! 아빠가 말 대꾸? 야, 152방, 152방 과학자! 일공익! 일공익! 후탈타야, 후탈타. 후탈타야, 후탈타야, 후탈타. 아니, 살려줘 포기해. 빨리 빨리 빨리! 나는 아빠 했는데, 와이씨 진짜 뭐는 짓이야. 일공익빵 안 해, 일공익빵 안 해! 여기 서버시 서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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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공익빵 안 해, 과학자 일공익빵 안 해, 과학자. 일공익빵 안 해. 할아버님 포기했어. 속속카튐 빡! 좀비 들어가! 좀비 들어가. 좀비 들어가! 일공익빵 안에 과학자라니까 왜 일공익. 와! 일로 오라고! 하이븐 포탈 거기 있어요 지금 철폭에 하이븐 포탈 하이븐 포탈 하이븐 체크에 있어 체크 체크에 있다고 체크 막아 막아 좀비라면 할 수 있이야 저분 떨어진 건 누구야 좀비 할 수 있어 나 하이븐 빨리 뛰어들이겠다 뭘 할 수 있어 총이 있는데 할 수 있어 보여줘 아니 좀비는 왜 총을 못 들어 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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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들어가 나이스 헥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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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어 헥빵 지났어 헥빵 지났어 여기 나 저 피 47이어서 둘러볼게요 한 번 쳐 죽여보자 뭐 서브스 지나서 국내의 언급하지 마세요 철폭 치켜요 여러분 이마 여기 좀 봐줘 내가 나갔던게 나 피 47이야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여기 있어야겠다 잡아버렸어 넌 보잖아 저도 여기에 있어야 돼 퀴 없어서 그냥 떨어져야겠다 난 나니까 할 수 있어 형님 제가 가장 싫어하는게 뭔지 알아요 뭐죠? 1,2,2,3 폭탄 던지면 거의 맞을까 말까 하는데 그니까 떨어질게요 야 피가 30이잖아 30인데 물이 나 피 22에요 어? 나 피 22 뭐야 님 여기 왜 있어요 나 있잖아 나 피 47인데 나 피 없으니까 떨어진거야 나 한 마리 잡았어 알패방 밑에 들어갈게요 아 밑에 들어갈게요 어 진찬 진찬 아 저 망할 카우스 뭐해 아니 치군이 왜 오려졌어 왜 오려졌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있자 나 나 진짜 빠네 아니 저 망할 카우스 뭐해 아빠 왜 죽어 왜 죽어 죽어 그냥 아니 안 열어줘 필요 없다니까 그냥 치군이 빨리 NTF 빨리 NTF 보러 가요 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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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아빠 아빠 왜 구륙이랑 놀아? 아빠 아빠 왜 구륙이랑 놀아? 아빠 왜 구륙이랑 놀아? 아빠 왜 구륙이랑 놀아? 뺄게요 오빠 하하하하 아빠 우리 구륙이 구륙이랑 놀아? 라이트 컨테인먼트 전원은 뺄게요 뺄게요 수용되어 옥수수성은 시작된다 근데 구륙이 여기 혼자서 뭐해요? 저기 사고 위조 있어 아니 카우스가 전면에 린 게 많냐 아빠 아빠 넌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우 개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빠 아빠 내가 다 해줄게 나 한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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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스가 준비인게 아니라 엘비를 2명이서 막으면 못 들어요 어? 제임에서 막 아빠 앞에 누구인데 우리 치르고 전 못하자니까? 앞에 가자 앞에 가들 일로와 일로와 정전했어 정전했어 나 한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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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게 한반만 와이스 아빠 한 대는 못자니까 왜 계속 아니 위키지스가 아빠 먼저는 알게나는데 왜 계속 먼저 먹냐고 여러분들 좀비할때 개빡치는거 그 할배만 끌어주나고 잠수에 자는거야 이거 애들 다 치상이 있어요? 아 치상이 없어 치상이 없어 지금 확인 좀 확인 좀 확인 좀 좀비님 좀비님 왜그러세요 님 왜그리 형님 님 그거 닉네임 한거 안좋아요 아니 예전에 고등어도 치상이 없어 치상이 없어 왜냐면은 일어나 침묵으로 뱀 먹을 수 있어요 아빠 우리는 뱅뱅이가 아니라고 뼈만 주는거야 대체 아니 잠수 대체는 어떻게 하려고 잠수 대체 네 일단 안에 들어가자 안에 안에 있다 이거 햇빵이 있어 여기 햇빵 나는 아빠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 햇빵이 사고방에 있을거 같은데 햇빵이 사고방에 있을거 같은데 좀비가 너무 많아서 진짜 오라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좀비 1 좀비 1 좀비 2 내가 첫째 내가 첫째 지상에 MTF 3명 다 있는데요 지상에 지상에 MTF 3명 다 있는데 지상에 MTF 3명 다 있는데 지상에 MTF 3명 다 있는데 지상에 MTF 3명 다 있다는데요 칠군이 어떻게 되신거에요 칠군이 어떻게 되신거에요 칠군이 어떻게 된거야 칠군이 없다면서 게임으로 지상으로 가 지상으로 가 빨리 포기자를 넘기고 가야겠어 빨리 포기자를 넘기고 가야겠어 이거 빨리 못 잡으면 다 혼자서 죽어 막 한 대 잡았네 이제 1분뒤 지원 타이밍이네요 도쿄 애교 훔ued 아니 공격 공격 ilos 공격 공격 나랑 같이 가자 이때 가이로 가자 잠갔어 잠갔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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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때 가이로 갈거야 수고해 나 이때 가이로 갈거야 수고해 이때 와 왜 이때 지구 아 이걸 이걸 Sb 승리를 하네 아니 Sb 아니 다 겪는데 왜 뭐냐고 우리가 우리 카오스 맛이 어떠네 이것들은 카오스가 어떠냐 아니 숟가락을 차리는 것도 정도만 찍은 이거는 양심이 없네요 아 근데 이거 카우스 좀 멍청하게 차라리 한 명을 안 죽인 다음에 SCP 죽고 그 NTF 죽였으면은 그건 D계급 승리인데 굳이 굳이 먼저 죽.. 고륵이요 에? 뭐야? 또 땅콩이야? 어 잠시만 댕댕이 한 명 잠수탄 오케이 이번에는 이번에는 실수 안하네 고륵당 좀 장대잉 좋아 아니 나 할배가 없구나 괜찮았네 고르기만 고르기만 제가 못방하면 돼 내가 못방 제가 못방하면 돼 저 딱 뭐 그럼 형님 내려오실 거? 형님 내려오실 거? 네 내려놔 오케이 세 마리 다 내려갑니다 어 그래요?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좀 위험하지 않나? 일단은 물사 찾았고 대열학 대열학 지났거나 아니면 화장실 지나서 오시면 어 재수 안녕 안녕 어 엘베 컷 엘베 컷 근데 다 내려오면은 위에서 불카믹 아 불카라 가드가 어 화밍 화밍할 것 같아 어 어머 디치 근데 놓쳤어 고학자 놓쳤어 저기 튄다 공구랑 엘베 컷 슈 네 어 가져왔어 다시 갓 깨우고 있어 가져왔어 아니 안해 안해 갇혀있어 못잡아 폭주해가지고 불쌍해 야 근데 미안한데 나 학살 학살 가다가 가줘야지 와 저 한 명 올라갔어 어 올라갔다 올까 맞아 앞에 오케이 봤어요 봤어 어 잡았어요 어 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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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히면 안 돼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 맞아요 갇히면 안 돼 어디로 갔지 위치 앞에다 오케이 오케이 앞에다 있는데 아 안 돼 맥봉 제가 잡을게요 맥봉 제가 잡을게요 땅콩이 고이사에 갇혔어요 아 나 데자뷰 나 데자뷰 느끼고 있어 지금 아 얘는 죽이기 싫은데 얘 왜 죽이면 나 갇히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살려줄 수밖에 없어 이거 뭐 나도 같이 하시라 어이걸 열어주네 오오 오 나이 고맙다 과학자 이 은혜는 잊어줄게 너만 잡으면 됐거든 과학자 위에 올라간 거 잡았나요 과학자 한 명 굴사 있어 아 한 명 올라간데 지금 두 명 있잖아요 아 여기 맞아 한 명 있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럼 난 미리 올라가고 정말 굴사에 또 갇히기 싫어 고맙다 아 진짜 방금 됐다 진짜 어 과학자가 저 봤어요 어? 914요? 예 914에 있는 거 저 봤어요 아 잡으면 되겠네 잡았어요 나이스 어 여기 한 명 잡으면 끝이겠네 그러면 하나 사무부 여기 있다 근데 이러면 우리 댕댕이라서 땅콩이 가야 돼 고용 갈게요 고용 갈게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나를 없네 아 설마 카우 쏘는 거 알지 아 이거 못되지 않나 아 이거 못되지 않나 오케이 뺄게요 저 이제 올라갈게요 네 일단 하나 탈 줄 아니는데 뭐야 어 없네 사무국이 없네 아예 어 뭐야 하나 죽은 선생님 저 어디로 가야 어? 어 뭐야 하나 죽었는데 하나 죽어 뭐야 과학자 죽었어 뭐야 나갔나? 나강? 땅콩님 어디 있는 거예요? 땅콩님 저 지금 체포에 있는 오케이 오케이 그쪽 갈게요 어 테슬라 소리 고령님이죠 아니요 아니에요 다 모였다 다 모였다 다 모였다 잠깐만 저 누구예요 그러면 가드야? 어? 어 과학자다 어? 어? 과학자였네 우리 어 테슬라로 튀었어요 아까 그러면 죽은 건 그냥 잠 잠수로 죽은 거거나 아님 나간 거 같은데 어휴 과학 잡았어요 맞다 맞다 문 열어 문 열어 오케이 맞세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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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 찾았다 축하 좀 같이 들어가 볼게요 오우 하는 한 명 아 한 명 안 된거 같은데 아니 문 부수면 안되지 어 9 6 아 괜찮아요 이거 7거 없어 오케이 아니 7거 없어도 근데 얼마 써 줘 그거 안돼 빼 빼세요 빼세요 이제 이야 빼세요 오 여기 하나있다 여기 하나있다 오오오! 오우ß 빼ха 많이 잡았다. 많이 맞았다.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 괜찮아. 뒤에 각자 보러 가야지. 각자 제가 잡으러 갈게요. 오케이. 잠깐만요. 앞에 똥만 좀 뿌리고. 오케이. 오케이. 똥 그거 없어지면 말해요. 리필하러 올게요. 네. 아이 챙기 돌리고요. 하나 봤어요. 누군가가. 한 명 봤다. 아이 뭐 어떻게 잘 그냥 빼세요. 뭐 잘 모르겠어. 잉빙님도 빼세요. 오우 온다. 아. 아. 아니겠는데. 아니 근데. 쿨타임 찰 때마다 미리 포로에 넣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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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6명. 여6명? 고령님 봐줘야된데. 오케오케. 아. 이걸 안받겠다. 안 맞겠다. 오후 문 부시네. 갑자기 깜짝 Não geldi Mountain 죽 engaged. 집힌 이 Windowl pentru 돈K 혹시 못만 일어난다? 오 louder than lust Every time. 아기은 치isson dev Он NHS aja Kolleginnen. begoso 아 앞에 과학자 발견 한 명 더 한 명 더 직진 직진 아빠 어 빨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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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두마리 잡았다 스트레스 성공이 몇 개야 어 과학자 있나요 지금 아유 아유 안 되겠다 오케이 라스트 과학자 컷 굿 잡았어요 탈출 아무도 없나 네 잡았어요 음 이제 지원 타이밍이니까 천천히 하죠 같이 가서 하라 이제 성공 세 개 맞아가지고 네 목소리 잘 안 들려 귀가 멍멍해졌어요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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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고인공 한번 볼게요 아 그렇네 아 죽었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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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구정 가야지 이거 7%만 못 넘어오게 막아주시면 올라갔었나 제가 고인공 볼게 어 오호호 여기있다 여기에도 다있다 여기 다있다 맞아요 오케이 일단 핵방 클리어 저기 어 근데 거기 몇 명 있죠 3명 다 있는거 같은데 오 저 누구 저 갈게 아니다 그냥 체포 갈게요 안녕 안녕 사고방 한번 볼게요 어 아니다 체포 못 가겠다 체포고 체포쪽에 카우스있다 벌써요? 한 명 쫓고 있긴 한데 아 사실 뺐어요? 아니 못 뺐어요 오케이 오케이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뺄게요 일단은 사고방도 없어요 저 삐게 탈출 가능한데 어 너무 무리하신거 아니야? 여기 한 놈이라서 여기 위에 이제 뺄게요 어 저 체포쪽에 도와줘야되요 저 갈게요 잘못하면 카우스한테 포위드해야 될거에요 네 갈게요 어 살았나? 엠티브 하나 잘못 꽂힌다 뒤로 빼요 레이저 보인다 어 없을때 어 없을때 네 아이고 자살했네 나이스 GG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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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스들 하는거 아니냐고 아 무능의 가우스 아 진짜 짜증나야 내가 NTF 다 잘랐어 이 무능한 놈들 가우스 너무 좋았고 아니 그게 내 말 들어봐 나는 지금 그 출근하기에서 몇매 자 4구 바로 가보자 출근 말을 해야겠지 출근 말을 해야겠지 아이고 땅콩이네 왜 출근 말 안하지 출근 말 안하네 출근 격리실에서 경리실 움직였구나 오케이 칠구야 마이크 안들린다 칠구 마이크 안쓰는거 없는데요 칠구야 두버기조합해서 칠구 없으면 약간 좀 그런데 칠구 마이크는 없는데 일단 하는거 같아요 헐 제쪽으로 오시면 확잡아요 오케이 좋아 또 칠구 칠구야 할건 하네 칠구야 칠구야 너 마이크가 없는거 내가 인정한다 오케이 그렇게까지만 아 그렇게만 하면 돼 뭐야 재수과학자가 벌써 나가네 그거 쓰러닝 것 같아 칠구야 닫아라 칠구야 닫아라 칠구야 닫아라 칠구야 닫아라 아 좋았다 역시 우리 첫째야 자 자 자 이제 둘째 남긴다 아 아빠 이거 아니잖아 아빠 아니 빡빡이래 가자고 둘째 빡빡이요? 일하기가 싫어지는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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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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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구방 가든 사구방 가든 둘째야 둘째야 둘째 아 오케이 이 디어 너무 좋았고 바로 삼켜 가본다 친구야 아아 내 눈 아 누가 맞아버렸다 아 살렸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형님 불쌍 보셨어요? 첫째 첫째야 둘째는 둘째 생긴다 우리 둘째 왜 말없어 둘째야 오케이 오케이 둘째야 너 내 아들 아는 거 pardon 손ía 기업 써요 안쪽ización 괜찮아 괜찮아 나도 믿어 내가 바로 19개 만들어줬잖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 안쪽이 주작짱 석어리 쏟으시죠 잠깐만 이거부터 합시다 합시다 좀비야 좀비 저거 끌어가라 슬어냈어요 카드강화에서 야 살짝 안녕 살짝 말았지 오케이 오케이 재민이는 내 장보여 지우겠어 오케이 우리 재민이는 내 족보에서 지울거니까 말하지말고 사고님 그쪽 어디왜왜왜왜 일루왈루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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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지마 넌 내 아들 안이야 이제 아들이 버렸어 아빠 왜그랬어요 저한테 애국가 하나 불렀다고 죄수하고 과학자 다치란다 너 이제 내 아들 안아 아 여기 가드 가드 가드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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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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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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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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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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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잘한다 삼촌 잘한다 땅콩삼 자자자 좀비들한테 명한다 첫째야 첫째야 너가 이제 부리고싶은대로 맘대로 해라 자살하라면 자살하라고 하고 아니 누가 첫째야 누가 졌죠 저요 저요 나 이벤트때 있었는데 졌어요 나 에 아까 쟤 고령자니까 저기 구르기도 맘대로 사용하고 자 이제 구르기는 달걀이요? 구르기 치고 아니야 빼 빼 좀비 빼 구르기 친구 지어줄게 구르기는 이제 부부기이야 자 제포? 제포 여기로 가야됨 저 어디있어 아빠라고 하지마 넌 내 제포에서 지웠어 이리해 뭘 너무해 뭐야 이거 어떻게 기지고 있는거 어떻게 하더라 어 앞에 제수 제포갔어요? 제수 나갔다 제수 나갔다 잠궈줘 저 사고 잠궈줘 아 친구 잠궈줘 이거 제포 어디야 제수 나는 잠궐수가 없어 난 열 수 밖에 없어 나는 제포 어디지 이거? 뒤에 숨차이가 있어 이거 빵무 먹겠다 아 맞다 나이스 저거 잠깐만 이거 빙글빙글 저거있는데 제수 나아 제수 나아 나만 서버실 기류였어요 할배님 나 따라보라 했잖아 아 네네 잠깐만요 저거 사왔는데 제수가 왜 이렇게 놀이로 돌아 제수 종비야 서버실 좀 제수하나 너 말고 누구야 없는데 제수 jmeb 내 앞에 제수 좀 잡아주셨는데 이건 제수 빡고 제수 빡고 아 진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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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아이고 이거 졌다 이거 졌다 얘들아 얘들아 한 번 죽었으니까 우리 지켜맞아 아니 잠깐만 나는 아직도 길을 못 찾았다 여러분들 여기 여기 다크 할배님 하나가 있을까 지금 찾아서 뭐하니니까 다크 난 할아버지께서 뭐하시는 겁니까 그니까요 아 제치해라 하우니까 할아버지 어딨어 할아버지 어딨어 나 데리러 갈게 할아버지 어딨어 나 데리러 갈게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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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제수 제수 얘 콜라 일단 얘 콜라야 제수 콜라 두개 빨았나 나보다 빨라 왜 지구님 그 자 여기로 오면 정전 한 번 해주세요 아이고 나 죽었 안 되셨지 여기 다구리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물과 백두산이 나 죽어 너무 아프다 너프죠 첫째는 나가 그래 그래 첫째야 예 아버지 죽으면 죽어도 안올리는거지 너는 근데 가는 말고 여기 뭐지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너는 죽어라 돼 미안한데 어 죽은거 같은데 이미 저 뒤에서 보호막 돌리고 약간 그거 숨차 좀 할게요 핵빵? 핵빵 오케이 핵빵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어디에요? 디클 두명이랑 엔딩파나? 핵빵 어디에요 여기서 핵빵은 어디있어 핵빵은 어디있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고위현상거리 핵빵 3거리 핵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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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넌 상관없어 뭐해 이거 엔딩파부터 잡을게 아니 닉 너는 구사 린지로는 알겠는데 노래는 하면 안되지 배수 정반대로 왔으니까 찾아봐요 엘벤타면 엘벤타면 내려갔을수도있어 엔딩파내여 엔딩파났어요 엔딩파내여 아 그럼 재수 체포지켜야돼 재수 두마리 어디인가 숨어있을거야 엔딩파내여 아 난 재수 왔는데 어디구 갔지 어디에서봤더라 여길다여길다 문이 안가져 서버시 문장아 무리했나봐 서버시 왔다 아빠 뒤에뒤에 뭐해 사고님 아빠 여기있나? 사고님 잠수인데 아빠 날랑이 생활해 제프 막아야되는데 왜 4명이서 하나도 안주는거야 두명도 탈출했나 이거? 맞네 친구야 나도 이제 죽게 들어와서 피가 에베 내려갔어 제수완아 에베 내려갔어 우리 포기하자 다같이 실패장 외치면서 낚아? 뭔소리에요 다같이 우리 할매번 가서 궁리당할까? 좋다 좋다 우선 962가 내절하고 우리 괜찮아요 화룡이 갔다왔어요? 후회하자 왼쪽은 극장 소비 아웃! 나왓! 아웃! 나왓! 체포 뚫렸어 체포 뚫렸어 살았다 아 이거 왜 나 서버시 맞춰야돼 나 격리 나간다 어 잠깐만요 아 이거 모여있어가지고 개같은 게임 아 이거 게임이 너무 이상해 길이 그지같애 서버시 바로 옆에다 체포구 체포협회가 서버시리야 행복했어요 다들 아니야 아니야 그런말하지마 아직이야 아직 미코인 떡나 안되가지고 죽어요 헬페방으로 빼요 여기 안에 엔티피 있어 못갈거같은데 빼 빼 빼 아 이거 제수탈출할려고하네 어 탈출하게 냅둬요 어 뭐야 과학자는 왜 살아있어 여기에 과학자 잡으면 되는거 아냐 내가 아 과학자 할배 과학자 할배방해 아이고 할배 격리당하겠다 어 잠깐만 잘가요 최대한 가지고 있긴해 가지고 있긴해 가지고 있긴해 엔틀받아있어 여기 그 밖에 바로 하나있어 나이스 아직 할배 격리 뭐야 안에도있네 안에도있네 아 다행이다 안일렀구나 아직 그 30초 쿨타임있어 칠분 여기 잠가줘 대위 대위 이거 잠가줘야돼 잡을게 아 이거 나 놀린다 열받네 어디로 갈게요 저 안에있는거 다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다이스 됐다 또왔어 또왔어 아 나좀 움직이자 언제까지 이렇게 손박시킨거야 저 보호막 없어요 어 뭐가 오는데 뭐가 오는데 뭐가 오는데 죄송해요 난 필요없어 난 많긴한데 보호막이 없어 이거 할배 격리당한다 할배 지워놔줘야돼 아 아 잠깐만 똥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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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성랑 성랑 아 눈 아파 어 성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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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 아파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다 나도 밀리나간다 나 밀리나간다 아이고 아이고 잡아버려 나머지사 어딨어 백박업 뺀거야? 말을 하네 아아아 이거 빼야되는거 아니야 우리 할배 어차피 없는데 예예예예 잠깐만 들리세요 혹시? 예 들려요 뭐야 안들려요 혹시? 어 뭐야 어? 잠깐만 나 목소리가 뭔가 겹쳐보여 들려요 들려 어?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이크가 이거 이상 뜻에 좀 고쳐요 빨리 어이 들려요 들려? 예 들려 어차피 들리고 있었어 아 오케오케 아 나 이거 뭐야 가스 가스 그것때문에 어이 가스정거때문에 아이참 우리 이거 한명 어딨지? 야 가스정거때문에 멈춰있었어 한명이 7구지 이거 발전기 돌아가는데 없지 아직 아아 진짜 가스정거만 아니었으면 핵방이 디클 있대요 가자 사실 이길순 없었어 여기서 어디야 핵방 어디에요 어디 아 내 첫째는 다 죽었어 어 여기 있네 어 여기 첫째 첫째 태어난다 한명 더 온다 뒤에 내가 막아줄게 막아줄게 만들어 흐흐흐흐흐흐흐 들지다 흐흐흐흐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아 이거 땅콩이 할수있어 땅콩이 할수있어 버프가 필요합니다 땅콩이 2초로 해줘야 되겠어 삼초가 뭐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황 뚝이 왼쪽에 카우스 백박어 matt 야죠 죽었네 또 날 죽고 있어 핵빵 어디죠? 여기 왼쪽이었나? 아 여기 아 뭐야 이게 여기 맞네 아 가스정보만 아니었으면 아 진짜 가스아줌마 캐리 하셨네 아 이게 톱자였네 어이구 설치 한명 죽겠네 가스정보자가 흑파이였네 이거 가스아줌마 사랑해요 아이구야 가스아줌마 사랑해요 오케이 림피 몇이요? 2590 2590 똥랑이 관리를 잘해놓은 상태라 벌컥 싹가네 저도 좀 갔다와가지고 저도 관리가 잘 되어있어서 엘받아서 엘받이 똥암 못뿌려야지 어 관리가 안되어있는 관리가 안되어있는거 같은데 이거 아휴 관리 잘 되어있네 이거 이거 그거잖아 코로나제거제 아 그 소독제였어 이거? 어 이거 맞으면 코로나 없어져 님 누른거 아니죠? 맞아야되요? 제가 계약 capturing 사opia 에 Pf 나 죽는다 아이고아이구 어떻게 같아 살려줘 나이스 그 집에는 던져 아 이거 알겠어? 보호막 별로 안깎겠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아 왜 이를 만들었어 다시 도졌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몸빵 몸빵 준비와 준비와 빨리 들어가 여기로 관전하면서 재단 한명 어딘지 보셨다 빨리 들어가 한 명이요? 네 재단 한명 남았어 사고방이 아이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이 필요없고 사고방에는 모두 다 그냥 들어가냐 사고방이 있어요? 나쁠 년 빨리가 나는 지금 하나 대머리 주제야 지금 사고방 NTF 있대 또 살고싶다 말이야 우리야 사고방 가서 끝낼래요 우리가? 우리가? 게임이 게임이냐 이게? First Switch 하핏 그리고 타동